천코너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남자여자 자 천코너 이제 어린이집을 완전 내일이면 졸업하는 오빠를 이겨먹기 좋고 어린이집에서 남자 한명 빼고는 타기가 제일 키 큰 이채나 시작부터 무섭습니다 여성스러운 우리 준영이 빨간색 지금 시작 안했습니다 빨간색 빨간색 글러브를 끼고 있는 홍코너 우리 준영 지난 초등학교 1학년 자 이제 2항이 올라가는데 오빠가 이길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이준영 소리 하나는 좋습니다 같이 동시에 소리 시작 아빠가 이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보면서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이준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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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준영이 어디갔어 오른손 손 하나 딱 마주치세요 손 하나 마주치세요 자 잽 딱 잽 인사 자 좋습니다 발차기 그리고 밀치기 그런 거 없어요 딱 펀치로만 하는 겁니다 펀치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배 때리기 없습니다 얼굴 때리기 없습니다 자 준비 쉬 쉬 쉬 쉬다 쉬다 쉬 시작 오 오 오 이준영 공격해야 됩니다 공격해야 됩니다 맞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오 자 밀치기 없습니다 밀치기 없습니다 자 스톱 땡땡땡 중간에 오세요 중간에 오세요 중간에 오세요 막 도망가기 없습니다 시 시입니다 시 시 시 시 시 시 경고 경고하라 경고하라 중용아 시작 머리들기 없습니다 발 없습니다 머리들기 없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분노가 타오릅니다 일어서서 다시 재경기 일어서서 다시 재경기 자 자 자 셉 셉 셉 셉 셉 셉 셉 쉿 쉿 쉿 쉿 아직 시작 아닙니다 시작 아닙니다 시작 아닙니다 시작 아닙니다 잠깐 잠깐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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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2회전 시작 주묵끼리 주묵끼리 좋아 좋아 주묵끼리 하면서 하는 거예요 좋아 좋아 그래 좋습니다 주묵끼리 하는 거예요 주묵끼리 주묵 세 개 세 개 이 주묵 머리 박치기 없습니다 밀기 없어 밀기 없어 공격 진아야 머리 떼어 발차 귀엽다 오 추녕기 센데 주먹으로 주먹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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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팍팍 밀어야 돼 자 끌어안기 있습니다 끌어안기 있습니다 눕힐 수도 있습니다 눕힐 수도 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오 발차기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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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진아 힘들면 힘들다 하세요 땡땡땡 땡땡땡 앞으로 서세요 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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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서 차려 차려 일단 오늘의 게임은 무성부입니다 자 서로에게 악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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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주기 다음에 꼭 만나자 또 악수 악수 이거 맞아 아빠 아빠 그렇지 아빠하고 가르쳐준거야 오 좋은데 으흐흐흐흐흫 아하 아하 아빠 다음에는 싸우지 말자 아빠 다음에는 싸우지 말자 스트레스는 많이 풀렸어, 오늘? 네. 그래.